옆모습이 제 턱 같아요 이중턱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모습이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수술한 모습이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도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턱도 보이고 이 환자 수술 후 결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 모습이에요 여기 턱의 끝에 여기다가 볼륨 주고 턱 끝에 볼륨 주면 이렇게 이중턱 있는 부위도 약간 좋아지고 턱선도 좋아지고 여기 함물도 좋아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꺼져 있는 거 이중턱 느낌 나는 것도 수술 후에 조금 완화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중턱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제거 내주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턱뼈 턱이 짧아지고 부족 뼈가 볼륨이 부족해서 이쪽에 볼륨 주고 전진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줘도 이렇게 좋아져요 이런 경우라면 뼈를 많이 잘라서 이렇게 된 경우라면 이렇게 수술해 주는 방법이 사실은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워낙에 그렇다 그러면 약간 무턱인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BI te delizierte 5배V정도 crop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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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